와우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우와 여러분들의 열기로 굉장히 너무 그렇네요 저희가 열기를 받아서 땀을 토해내고 지금입니다 폭포수에요? 너무 영적적으로 손이 같이 흩들어주시고 노래 따라 부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뒤에 분은 저희 잘 보이시죠? 안녕 네 저희가 재현이라고 방금 돌려드렸는데요 아쉽지만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사라덕들 오늘 그리고 어제 제일 받았던 곡입니다 네 누가 소개 좀 해주시죠 너무 뷰에요 다같이 함께 시끄럽게 한번 불러볼까요? 그러면은 저희 정규 4집 타이틀곡 뷰 들려줄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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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